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범, 이 기자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향에 있어서 너무나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이걸 정말 믿고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정말 지금 현재는 한 템포 좀 쉬어가야 될지 많은 고민이 생길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2450포인트에서 두 번이나 시장 자체가 박스권의 상단을 좀 만들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주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 분위기로 연출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과거와는 좀 틀리게 개인들보다는 오히려 기간보다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자료를 하나하나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이번 주 스케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수급적인 내용인데요. 개인들이 현재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6일 연속 매도를 해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3조 원이 넘는 아주 큰 매도 물량을 단 6일 만에 지금 거래일수록 6일 만에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약간 지수 상승에 대비해서는 조금 소외되는 매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강하게 또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간이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현물을 매수하게 되면 선물 쪽에서는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소위 얘기해서 좀 해지 개념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물을 매수하게 되면 선물에서 매도하고 있고 선물에서 매수하게 되면 현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선물과 현물을 가지고 해지 개념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수급이 현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현물에 대한 강력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6일 연속 매수를 좀 해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건 바로 외국인들이라는 거죠.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차분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수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은 약간의 차별화가 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물질기로 보게 되자면 강력한 상승 분위기가 지속된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시는 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게 되면 그동안 보게 되면 2450포인트에서 항상 고점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2450포인트를 넘기는 아주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 박스피에서 박스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현재 하단 부분들 대략적으로 2250포인트와 2300포인트 사이에서 하단을 만들고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박스피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제 헤이징시가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헤이징시의 강력한 상승으로 우리 지수 또한 코스피에 대한 상승 분위기를 한번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은 아주 좋다. 아주 엑셀런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시장에서는 셜드의 흐름이 아니냐면서 하락 추세를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셨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움직임도 좋지만 코스닥의 움직임도 지금 현재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적인 상승 부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860에서 87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 고점 부분인 900포인트까지도 일단 저는 크게 넓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한 이후에 살짝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9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또한 우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해볼 만한 종목이 상당히 시장에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듯 좋은 움직임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바로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보여줄지가 좀 관건인데 52주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 때가 주당 90달러를 좀 넘겼던 부분들이었습니다. 90달러를 좀 넘겼던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19달러까지 좀 내려왔어요. 내려온 부분들이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자면 우리가 과거에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과 니콜라의 움직임이 비슷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실적은 아직까지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니콜라 실적 발표 내일 아침에 한번 좀 확인해보자고 말씀드리고 보시는 건 지금 현재 니콜라의 주가 움직임이죠. 현재는 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반등을 좀 보여줄지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MSCI인데요. 자 화요일입니다. MSCI에서 이제 또 우리 좀 편입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SK바이오팜이랑 SK케미칼이랑 두산중고업인데요. 자 이렇게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편출 가능성이 좀 높은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자 그리고 오뚜기 그리고 BNK 금융지주 그리고 롯데지주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일단 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을 좀 보게 되면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 이제 11월 11일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솔로데이라고도 하는데 자 중국의 관군제죠. 자 중국의 관군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기도 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저는 일단 뭐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저는 뭐 아모레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좀 더 우리가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형 화장품 쪽이 매출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관군제에 따른 우리가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우리가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 다 세 분이 좀 나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십의 라가르드 총재 그리고 영국 BOE 자 벤커브 잉글랜드의 앤드류 베일리 그리고 보시는 이제 연준의장 미국의 연준의장 파월인데요. 자 이 세 분이 수요일 날 또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또 어떤 내용이 나와줄지 아주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최근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했죠. 경기 부양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일 이런 세 분의 모임에 있어서 어떠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줄지 좀 관심이 이슈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좀 보게 되면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 하지만 이번에는 롤오버 할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 변동폭은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에 있는 세계에서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에서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쇼트다운도 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핵심적인 또 이슈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료방을 지금 이제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기 때문에 시장자분들 많이들 들어오셔서 자 이제부터 시장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섹터를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제가 하나하나 쪽집개와 같이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와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박수범 이기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